다음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작가님, 식물 세밀화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는데요. 식물 세밀화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식물화와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식물화는 화가가 감정을 넣어 식물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식물 세밀화는 감정을 배제한 채 식물의 형태를 있는 그대로 자세히 그려요. 식물의 기록을 사진으로 남기지 않고 왜 그림으로 그리냐고 묻겠지만 사진은 식물의 미세구조까지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생태계 기록에 중요한 꽃잎의 개수나 뿌리 모양 같은 거 말이죠. 그래서 식물학계에서는 사진보다 식물 세밀화를 중시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식물 세밀화가 많지 않은 점은 아쉽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작가님, 식물 세밀화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는데요. 식물 세밀화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식물화와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식물화는 화가가 감정을 넣어 식물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식물 세밀화는 감정을 배제한 채 식물의 형태를 있는 그대로 자세히 그려요. 식물의 기록을 사진으로 남기지 않고 왜 그림으로 그리냐고 묻겠지만 사진은 식물의 미세구조까지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생태계 기록에 중요한 꽃잎의 개수나 뿌리 모양 같은 거 말이죠. 그래서 식물학계에서는 사진보다 식물 세밀화를 중시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식물 세밀화가 많지 않은 점은 아쉽습니다. 37번 38번 38번 39번 ADD 38번 39. 41. 41. 41. 62. 41. 44. 42. 41. 47. 53. 44. 42. 43. 44.